자, 몽골이 그대로 슛! 자, 돌아서면서 오른발 슛! 슈비만 돌아갑니다. 다시 한 번! 원발! 고! 에듀! 1대 0! 시작해서 12분이 안 된 시점에서 에듀 선수 2차전에서의 약간의 부진을 2차전에서는 골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에 있었는데 아,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그렇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슈팅을 노렸던 것이 땅볼로 깔아 들어가면서 수비 맞고 에듀 선수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하고 있는 에듀 선수 순간적으로 서울 선수들은 핸드링 반칙이 아니냐 하면서 약간 멈칫합니다.